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제 비어는 다보고 공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는 아무런지 마스터인지 모르겠습니다. 로는 이렇게 들어주고요. 요즘 뜨고 있는데 좋을지 보겠습니다. 가자. 아싸 나이면 진짜 이기지 않나. 느낌상 진짜 이길 것 같지 않아. 3렘 50은 바론도 잡는다는데 지겠어. 아 그 밈 진짜 언제적 얘기냐. 근데 마이오공은 진짜 그냥 쉬울 것 같은데. 딱 1레벨의 상성을 모르겠어. 1레벨 이후엔 내가 무조건 이긴다고 확정할 수 있거든. 평타만 때려도 이기지 않나 싶네요. 아이고 뭐야. 마스터이가 정신을 났어요. 야 마이 진짜 정신 났는데. 난 못 이기면 죽일 거야. 살해 당해볼까요. 아이스. 아싸. 길어져라 얍. 길어져라 얍. 나이스. 확실히 패시브가 달아. 또 마나 없잖아. 안녕하세요. 쿠션 빨고. 아니 이거는. 이건 진짜 오가인데. 저 오늘 제드급이라고요. 예. 예. 어어어. 예. 아니 병신이야. 태울러나. 예. 아잇. 이제 오공 할 때마다 맨날 말하는 건데. 스탑무빙 해줘야 돼.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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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죠. 맞다. 갑자기 기억났는데. 옛날에. 내가. 마이랑 오공 싸우다가. 내가 마이였거든요. 진짜 숨도 못 쉬고. 쳐발렸던 기억난다. 어디겨. 이거 6레벨에 그냥 신이라서. 2단 에어버는 어떻게 막을 건데. 도대체. 여기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. 도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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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임팩소당 이거 거덩 야호 집가자 끝났는데? 끝났죠? 뭐야 왜 안내려와 etc 안녕 요오 요오 호오오오 미친 데미지에정신옷 차리는데? 하하하하하 아야 reporters Affonds тут 안녕히 계세요 아이 뭐여 뭐 아쉽게 되었습니다 핳핳하핳ㅎ 하하하하하 마이다 마이 스페인판이었습니다. 션 핏자 스페인 차치했습니다. 야 이 씨 왜이래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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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난 뭐 있는 줄 알고 개쫓았는데 그냥 ㅈ밥이잖아 아 맞다 설정상 마이가 내 스승이었지 그냥 스승님 내가리 정상화 시켜버리기 따똁 이형 미야 궁들아 어떤데 그냥 10 레전드 오공이 강약 약강일걸요? 이게 탱커한테는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물몸은 그냥 진짜 그냥 다 죽여버림 깜템 헤르메스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히트인 게 지크 가는 거 지크가 진짜 히트긴 하더라고 왜냐면 궁 쓰면은 슬로우 생겨가지고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는 중 야호 아오 제발 제발 내 진심이 들리지 않은 거야 포탑아 한 대만 덜 맞았으면 됐잖아 게임 길어졌잖아 오공은 1대3 때마다 유통기한이 존나 짧아져가지고 중반이 개삭이고 후반은 갑자기 힘 쫙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칠 생각은 없어 왜 안 끌어 왜 안 끌어 우아아아아아악 볼통 볼통 호호호호호호호호 어? 나 들어갈 자신 어? 골통! 어 저거까지 먹으면은 비공식 펜타인데 죽여버리고 싶네 아 골통! 꺄아악! 스승님 강량하시옵소서 지크 꺼지 일단 지크 나왔으니까 궁이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어 끓었다 끓었다 진 끓었다 둘러 달려가 주는 중 뚝배기 개거리? 자 마가 좋고 배가리 안들어가시지 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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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아 아 잡았죠 다 죽여버렸어 아 근데 이거 불클도 맛있다 일단 불클 먼저 가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갈하를 가든 스테락을 가든 할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스승님 죽으십시오 흐어 으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oaded 으어 으어 파님 파님 가집시오 너 궁 없잖아 아앙 아아아아앜 살았다 대아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바로 바위피부야 테터이 이거 갈아가면 진짜 안 뒤지겠다 근데 괜히 돌숭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근데 내가 그 트릭 한 번 건 게 스웨인 궁 뺄려고 한 거예요 동친 죽이려고가 아니었으? 내가 너희를 죽여서 내가 얻는 게 뭔데? 20분 풀템이야? 21분이에요 뭐 20분 풀템이야 그 정확하게 표기 안 해놓는 애들 진짜 꼴보기 싫어 인정? 28분 해놓고 20분 풀템 이 지랄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 우아아아아우우우 그래하지? 아냐 네 어? 쑈 어엇 나이스 어미개 가라 미쳤다 근데 우리팀 언제 죽여 내가 다 하지 않았나 님 치감 있어 치감도 내가 가야되 개샤압이씨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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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? 어어어어 아 진짜 뺐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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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다 야압이씨 잠깐만 집중좀 할게 아아 진짜 아아 아니 팩트는 너가 죽었다는거이 가마페라스 ירa sq 요호을 요호 gun 뭐야 펜타 까비 불쌍한 가이사 4킬라 뺴꼈어 난 2킬밖에 안패꼈는데 야 끝낼까? 응 하지만 올 일도 없지 드럽고 치졸한 놈들 이렇게 추하게 얘길 바에야 그냥 서렌칠걸 뭘 끝내요 마라우야 지금 오공이요? 폐기물 된 거 못 봤어? 아니 20분에 성장이 멈췄다니까 아니 왜 팔템을 갈 수 없는 거야 너무 빨리 강해진 죄 날개 받아라 나도 더 강해지고 싶었어 내가 두 번 던진 건 맞아 그 이후엔 안 던졌는데 그냥 쓰레기 됐어 와 근데 진짜 충격받는 거는 진짜 22분까지가 초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미 풀템 뽑아가지고 사이드 운영하기도 애매해 왜 난 더 강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오공 좋아지긴 했는데 저번에도 느꼈지만 재미가 없다 딱 22분까지만 재밌어 아무튼 오늘 스승님 대가리 부숴버리는 오공 한번 해봤습니다 밤빛에 버프니까 뭐 좀 더 좋아질 듯 참고로 오늘 한 빌드는 완전 정석이에요 끝!